이 시간밖에 없거든요. 앨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바로 문제 풀죠. 와, 수주 이후에. 오, 좋다. 아, 좋다. 수주도 했잖아, 수주도. 죄송한데 앨범 홍보는 인특시당당이라네. 역시. 수화진, 수화진 이렇게 했어요. 이건 뭐 치아 교정기예요? 또 말 걸고 싶어가지고. 아이고. 오, 오, 오. 이 두 사람은. 하나, 둘, 셋. 무슨 날인지 알지? 젤리야. 아니. 우리 이빨을 위해 또 불만해. 우리 결혼을 했어요. 네. 약간 그래도 태연 씨는 계속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쪽이 잘못했으니까. 아니. 둘이 프로그램 하다가 혼자 결혼을 했어. 해초였잖아. 아, 내 때문에 도중에 결혼할 기효자. 투쿠해도 돼요? 그렇죠, 그렇죠. 전, 전 쿨해요. 어우. 홀리어 스타일. 홀리어 스타일. 각자의 삶은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? 아, 뭐. 난 늘 미안하죠. 미쳤어. 미안하죠. 늘 미안하시죠. 마지막 태연 양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나요? 뭐라고? 열애설이 터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. 네네. 조용히 태연 양이. 너 뭐하냐? 너 뭐하냐? 나랑 방송 찍고 사랑은 딴 데서 하더라도 이런. 너무 우편하지. 미안하죠. 괜찮아, 여기 뭐 쿨하니까. 쿨하니까 오늘 좀 서로. 서로가 오해들이 있으면 좀 푸시고. 그렇죠, 함께하면서. 진짜 재밌다. 진짜 재밌다. 진짜 재밌다. 진짜 재밌다. 정말 재밌다.